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e music I use for this exercise is called Touch the Sky. And it's on the CD of music that I'm leading with the MBC team. 아까 말씀드린 대로 MBC에 대한 음악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운동하실 때는 아무 음악이나 마음에 드는 걸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때는 운동 없이 하늘 때가 약간 좀 힘을 때가 있는데 이 음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몸이 참을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몸앞에 두시고 하시고요. Down to the side. 손을 같이 두시고, 반지꿈치를 들고, 팔을 닿는 것처럼. 다시 합시다. Down to the side. 위에서 위에서. 손을 닿는 듯이, 몸을 쫙 눌러주세요. 반지꿈치를 들고. 손을 앞으로 나오셔서. 심어. 다시 한 번. 숨을 깨끗하게 마시고.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고, 손을 흔들어 주세요.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상이에요. 한쪽 손은 하늘을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손은 땅을 닿는다는 생각을 쫙 눌러주세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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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쉬면서. 다시 바꿔서. 온 몸에 흔들어 주세요. 손을 흔들어 주세요. 내 몸을 향해 태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손을 흔들어 주세요. 다시 번을 흔들어 주세요. 다시 반대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내 몸을 틀어 주세요. 다시 반대쪽으로. 다시 반대쪽으로. 제가 요즘 마치 칼손이 기뻐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미소 방울까지 가는데 족대인지 탁실도 다 거의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모르는 것 같아요. 금은 일단 쫙 펴시면 그리고 손을 쫙 뻗으면 내 몸에 기가 어디로 흘리는지 보게 될 거예요. 제가 폭력이 많은 여러 나라에 가서 이 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가 어디로 흘리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긴장을 붙여주면서 반대해주고 여자랑 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몸이 얼마나 기품 있게 위험 있게 할 수 있는지 느껴고 있어요.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반대해주고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 몸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을 느끼고 있어요.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이런 자세가 하는 방울을 올려주면서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세요 다시 긴장을 풀어주고 반대를 풀어주고 이번에는 왼쪽 어깨 너머로 쳐다보죠. 깊게 숨을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여러분의 슬픔이 빠져나간다 라고 상탐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쪽으로는 자신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내보낸다 이런 상탐을 하세요. 다시 반대쪽으로는 내 팔을 통해서 나의 슬픔이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긴장 풀어주고 풀어주세요. 이번에는 손목과 발목을 풀어주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목과 발목을 풀어주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발 앞부분을 들었다가 번갈아나서 세우세요. 이러면 피가 막 이렇게 떨어져요. 피가 막 이렇게 떨어져요. 피가 막 이렇게 떨어져요. 어떤 그룹에서 막 하는 소리가 나요. 이거 할 때 다시 한 번 잠시만요. 이번에는 허리에다가 손을 올려주시고 왼쪽으로 밑으로 올려주시고 등을 닫히지 않게 허리 닫히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돌려줍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고층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또 한 번 내쉬고 손을 숙여 옆에 다시 한 번 손을 양쪽 신장 부분에다가 손을 대고 중을 펴주세요, 손을 극으로 허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자, 다시 발 긴장을 해보시고 약간 좀 재미나게 해보겠는데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를 좀 지켜봐주세요 왼쪽 주먹을 주먹을 하시면 됩니다 부 atual 처음에는 앞을 보고 하자, 그러면 옆을 보고 하자. 호흡이라는 지압을 넣으면 사치는 거예요. 세 번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몸을 마치 사냥을 표현하고 싶어요. 보셨죠? you can say whatever you wish, in some cultures, 호 isn't appropriate. in America, it is not appropriate.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호 호 라고 하는 게 뭘 이렇게 적합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So there we say, 하 하, 하 하, or you can say, 히히, whenever you wis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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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What you want to do is clear the throat muscles. With trauma and violence, one of the areas where energy gets locked is the throat to the jaw. So tomorrow we will also do some work, clearing our jaw and clearing our throats. Especially if people are victims of violence, they can't speak up. And especially women. And often with constant tension or trauma, the jaw gets very painful. Or sometimes the muscles in the face jump. That's so typical of trauma. So this simple exercise is fun and funny, but at the same time it has great impact on the chest, the throat and the muscles. So okay, Korea. Let's get ready. All right? Ready? Begi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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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wo in the front, oh, oh. Two on the side, oh, oh. Two on the other side, oh, oh. Three times. All right. Okay? You can do it.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위로했다가 그 다음에 내리면서 이렇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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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just relax your body. And then little by little bring your spinal column of strength. Put your shoulders back on the way they should hang. And just feel the difference.